또 모르지 내 마음이 전부실처럼 바뀔지 않아 저 차 다 알 수 없으니 그게 뭐가 좋은 밤이지가 내게 완전히 뚫빠져 땅길 수 없는 거지 아 내 것만 같지 말아 보면 구이 아니야 달리 쓰면 알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언급 내가 많은 감수 겸에 의심하지 마 그래도 다른 게 없냐 What's after life? You threw in the eyes right away In time to in time now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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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threw in the eyes for the ring What's after life? 2, 3 안녕하세요 베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찼죠? 저희 먼저 개인 소개부터 보여 드릴텐데요. 다들 길게 그려서 잘 들어주세요. 네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리즈에서 다양한 표정을 맡고 있는 나라입니다. 먼저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리즈에서 아름다운 표정을 맡고 있는 지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즈에서 반짝반짝 별을 맡고 있는 벨즈라고 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즈의 키바리 저녁 샤나라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 우리 지나가시는 분들 잠시 그대로 멈춰라 해주시겠습니까? 네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 곡을 아 네 와이크가 안되는데 호우야 여기 라이오니와 하이오니 같이 찾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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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들리시죠? 네 들리시네 네 저희가 어 멋있겠다 오프닝을 열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곡들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남아서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에요. 감사합니다. 네 저희 베리즈가 다음으로 보여 드릴 두 번째 곡은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핑크 베넘 이란 곡입니다. 여러분 박수 박수 공장 공장 attend 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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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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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